3번을 부르면 돼요. 야, 근데 바닥이 좀 더럽잖아. 괜찮아요. 어? 괜찮대. 아, 괜찮대. 바닥 덜어도 괜찮대. 괜찮다고. 야, 진짜. 뛰신다, 뛰어요. 어, 뛴다, 뛴다. 시간이 없어서. 왜 뛰는 거야? 어? 근데 저거 덕분에 MBC 안에 있는 잡기들이 물러날 수도 있어요. 진짜. 야, 참 별일을 다 하는. 아, 근데 오빠 여기 들어 눕는다고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빠 지금 아무도 없는데, 뭐. 일광 역할인 줄 알 거예요. 누워서, 팥 뿌리고 누워서. 불경에... 아니, 물건 안 뿌려도 되고요? 어, 안 뿌려도 돼? 어. 제가 그래서 저만 하면 돼요. 그래? 오빠 이름을 엎드려서 세 번. 엎드려서요? 세 번. 지금 자기가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어요. 좋아했으면 좋겠다. 오빠 진짜 좋아질 거예요. 저 많이 시키세요. 잠시만요. 어, 그래. 나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아. 나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아. 저 바쁘게. 나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아. 아유, 열심히 했네. 김재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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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여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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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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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여. 불경이가 제 음식에서 할 수 있겠어요? 이렇게, 이렇게? 그렇지, 그렇지. 괜찮아. 한자 세게 되는 거야. 김재원, 김재원, 김재원. 김재원, 김재원. 나 다시 돌아갈래. 오겐 기댄자. 김재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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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원. 김재원, 김재원.